성본입하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내포교회사 연구소 부서장 권현명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곱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 드는 일도 치집 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는 8세기 독일의 선교사로서 그 당시 라인강 넘어 이교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672년에서 675년 사이에 영국 외식스 왕궁에서 태어난 그는 엑서터 수도원과 뉴첼 대수도원에서 받은 교육으로 깊은 영성과 넓은 교양을 갖추었으며 엄격한 수도원 귤 덕분에 탄탄한 인품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성경의 원천에 접근하기 위해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를 배우며 교회 교부들의 지식을 함께 얻었습니다 보니파시오는 다른 수도사들의 모범을 따라 716년에 프랑스와 독일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사로 떠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황 그레고리오 2세의 허락과 축복 없이는 이 사업에 착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718년 겨울 내내 로마에 머물렀고 719년 봄에 교황은 그의 덕목을 인정하고 그를 독일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722년에 교황은 그를 불러들여와 라인강 너머 지역 전체의 주교로 축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니파시오가 로마 교구의 교외 주교로 임명되어 교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시 하는 모든 일은 교황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누가 그를 만지면 마치 교황을 직접 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권한을 바탕으로 그는 교황의 관할에 직접 속하는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세속적 권력에서 벗어나 교회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723년에 보니파시오 주교는 카를 마르텔의 궁전에서 호의적으로 맞아들여졌고 마르텔은 그에게 합당한 보호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732년 교황 그레고료 2세의 후임인 그레고료 3세는 그에게 팔리움을 보내고 그를 대주교로 임명하여 자신의 영토 내에서 주교를 축성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위해 두루는 일종의 주교 복장입니다 선한 목자인 보니파시오 주교 그는 독일에서 교구를 설립하고 주교를 임명하며 교회를 건축하고 수도원을 설립하며 성직자를 조직하여 모든 것을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성 베네딕도 규칙과 성 그레고리오의 사목적 규칙을 참고하며 복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 기준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작은 사람들에게도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이들에게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까지 적절할 때나 부적절할 때나 성 그레고리오가 자신의 규칙에서 쓴 그 방식대로 모든 계층과 모든 연령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니파시오는 이교 민족들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성교 활동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미신적인 의식을 버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험과 박해에 직면하여 교부들과 성인들의 모범은 그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니파시오가 리오바에게 쓴 선에서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교회의 위대한 조타수들은 클레멘스와 고르넬리우스 그리고 로마의 다른 많은 교부들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초대의 교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교도 황제 시대 그리스도의 배 아니 오히려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가르치고 싸우며 수고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교회 회의는 그를 쾰론 주교로 원했지만 그는 사임했습니다 보니파시오 주교의 순교 그는 마지막 소망은 조상들의 땅인 작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45년에 그는 예비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준비하던 중 52명의 동료와 함께 습격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원하지도 찾지도 않았지만 순교의 피로 자신의 복음 사업을 인증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는 본인이 설립한 독일의 풀다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을 충실히 따르며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들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께 전구 드립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하는 천주교 대전교구 내포교회사 연구소 부소장 권영명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권영명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성 보니파시오 주교회사 연구소 부소장 권영명 신부의 강론을 Breigning 한글자막 by 한효정